남아선후 남아선후 때문에 여러 나라에서 여아를 낙태해왔습니다. 수십 년 전에는 한국에도 이런 현상이 심각했습니다. 자칭 진화심리학 팬인 조던 피터스는 이런 현상도 진화심리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면서 자랑질을 합니다. 여자가 임신과 수유에 부담을 지기 때문에 평생 낳을 수 있는 자식의 수가 상대적으로 훨씬 적습니다. 정액은 매우 값싼 자원이기 때문에 인기가 아주 많거나 아주 강력한 권력이 있다면 남자는 아주 많은 자식을 남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 부모의 입장에서 볼 때 남아를 선호하는 것이 번식에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피터스는 번식에 대단히 성공하는 여자들과 번식에 대단히 성공하는 남자들을 열심히 비교합니다. 이것만 따져보면 남자들이 더 성공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수컷들이 암컷들보다 번식에 더 성공한다면 왜 대다수 종에서 암수의 비율이 대략 5대5일까요? 너도 나도 아들을 많이 낳아서 수컷이 훨씬 많지 않을까요? 피터스는 번식에 상대적으로 실패하는 여자들과 남자들을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불임이거나 요절하거나 운이 겁나게 없는 여자라면 자식을 전혀 남기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건 남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남자의 경우에는 순전히 인기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자식을 전혀 남기지 못할 가능성이 여자보다 무지막지하게 높습니다. 정액은 매우 값싼 자원이기 때문에 여자가 정액을 구하지 못해서 자식을 낳지 못하는 일은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여자는 남자로부터 정액만 구해서 자식을 혼자 키우는 전략을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원시사회나 대다수 전통적 사회에서는 인기가 크게 떨어지는 여자라 하더라도 유부남의 세 번째, 네 번째 아내가 되는 전략을 쓸 수 있었습니다. 사람이 태어나기 위해서는 난자 하나와 정자 하나가 필요합니다. 어머니 한 명과 아버지 한 명이 필요한 겁니다. 따라서 체세포복제 같은 특수한 기술을 동원하지 않는 한 남녀 비율이 비슷한 개체군에서 평균적으로 남자의 번식 성공률과 여자의 번식 성공률은 비슷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남아를 일반적으로 선호하는 것이 좋은 번식 전략이 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부모가 우월하다면 남아를 많이 낳는 것이 유리하고 부모가 열등하다면 여아를 많이 낳는 것이 유리할 겁니다. 우월한 부모가 남아를 낳으면 번식 대박을 터뜨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열등한 부모가 여아를 낳으면 완전히 쪽박차는 것을 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실제로 인류가 그런 식으로 진화했는지 여부는 순전히 실증적으로 따져봐야 할 문제입니다. 어떤 형질이 번식에 도움이 된다고 해서 반드시 그런 방향으로 진화하는 것은 아닙니다. 조던 피터스님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발 진화심리학 팬에서 은퇴하십시오. 당신 같은 인간에게 현혹된 사람들 덕분에 진화심리학의 인기가 높아질 수는 있겠지만 학문적으로 볼 때는 진화심리학에 민폐만 끼칠 뿐입니다. 당신 추종자들이 진화심리학에 대해 당신같이 생각한다면 그것은 진화심리학의 자산이 아니라 진화심리학 폐기물 덩어리입니다. 누구나 어처구니없는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피터스는 진화심리학에 대해 너무나 부지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부지한지 깨닫기에는 너무나 멍청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조던 피터슨을 지독하게도 많이 비판해서 인터넷에 올렸기 때문에 그의 멍청함과 무식함에 대해 자신있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인기도 많고 책도 많이 팔아먹으니 참 좋겠습니다. 무식함과 멍청함을 무기로 책을 엄청나게 팔아먹을 수 있다는 면에서 그의 숙적인 페미니스트들과 똑 닮았습니다. 진화심리학에서 남녀차이의 진화를 설명할 때 여자의 부모투자가 남자보다 크다는 점에 주목합니다. 그런데 진화심리학을 좋아한다는 사람들 중에 남자가 정자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남자와 여자의 성격이 다르게 진화했다고 설명하는 이들이 꽤 많습니다. 난자가 정자보다 크기 때문에 남자의 성욕이 더 강하도록 여자가 섹스 상대를 더 까다롭게 고르도록 진화했다는 식입니다. 진화심리학을 싫어하는 사람이 진화심리학을 그런 식으로 소개한 이후에 비판하기도 합니다. 물론 난자 하나는 정자 하나에 비해 무지막지하게 큽니다. 따라서 난자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는 정자 하나를 만들 때보다 무지막지하게 더 많은 생리적 비용이 들어갈 겁니다. 하지만 그래서 어쨌단 말입니까? 여자친구와 뜨거운 밤을 보내면서 정자 하나만 선발해서 발사할 수 있는 남자가 있다면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런 실험을 해보면 이해가 될 겁니다. 콘돔에 포획된 것들을 모두 모아서 왼손 위에 올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오른손에는 직경이 10분의 1mm 정도 되는 난자가 하나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실물 크기 난자 모형을 만들어보면 더 좋습니다. 그리고 둘을 비교해 보십시오. 정자를 15,000개 정도 모아야 난자 하나와 양이 비슷해진답니다. 통상적으로 남자는 한 번 할 때마다 정자를 수천만개에서 수억개나 발사한답니다. 따라서 정액과 난자만 비교한다면 남자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더 많은 생리적 자원을 투자하는 겁니다. 제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여자가 남자보다 부모 투자를 훨씬 더 많이 하는 이유는 정자에 비해 난자가 크기 때문이 아닙니다. 여자가 임신과 수요의 부담을 독박 쓰기 때문입니다. 여자는 약 10개월의 임신기간 동안 엄청난 자원을 투자합니다. 분유와 이유식이 없던 원시사회에서는 엄마가 2, 3년 동안 젖을 먹여야 했습니다. 임신과 수요에 들어가는 생리적 비용에 비하면 난자 하나 또는 정자 하나 또는 정자 수억개에 들어가는 비용을 따지는 것이 그야말로 무의미합니다. 난자가 정자보다 크다고 해서 반드시 암컷이 부모 투자를 더 많이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해마는 수컷이 임신을 합니다. 임신에는 많은 비용이 듭니다. 해마들 중 적어도 일부 종에서는 수컷의 부모 투자가 더 크며 통상적인 암수와는 반대되는 행동 패턴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소수이긴 하지만 암수의 신체나 행동이 통상적인 패턴과 반대되는 종들이 꽤 있습니다. 난자가 정자보다 크기 때문에 암컷이 수컷보다 부모 투자를 많이 하도록 진화할 확률이 높은 것 같기는 합니다. 막스플랑크 연구소에서 진화를 연구하는 이수지 박사는 인간이 원숭이의 후손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주장을 한 사람이 이수지 박사만은 아닙니다. 한겨레 21의 조일준 기자도 인간이 원숭이의 후손이라는 생각은 완전히 틀렸다고 썼습니다. 예림당 Y시리즈의 종의 기원 편에도 그런 주장이 나옵니다. 고등학교 과학교 과서에는 다윈이 진화론을 발표하자 사람들이 인간의 조상이 원숭이였다는 식으로 받아들였다는 구절이 나오는데 그렇게 받아들인 것이 잘못이라는 투로 썼습니다. 기독교식 창조론자라면 당연히 인간이 원숭이의 후손이 아니라고 말할 겁니다. 그런데 위에서 소개한 사람들은 다들 자칭 진화론자로 보입니다. 창조론자들이 보면 쟤들 왜 저러냐? 라며 이상하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인간이 원숭이의 후손이 아니라고 우기는 한국의 자칭 진화론자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여러분만 바보가 아닙니다. 영어권에도 그런 뻥을 퍼뜨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리처드 도킨스도 그런 말을 했습니다. 두위의 애매한 말을 덧붙이긴 했지만 분명히 그렇게 말했습니다. 진화생물학이 정립되면서 생물분류학의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종과 그 모든 후손들을 하나로 묶는 개념이 탄생한 겁니다. 이것을 단계통군이라고 합니다. 펭귄은 공룡일까요? 아닐까요? 이것은 공룡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달렸습니다. 위키피디아에 단계통군으로 정의한 공룡 개념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트리케라톱스와 황제펭귄의 최근 공동조성인 종과 그 종의 모든 후손들을 포괄하는 개념이 공룡이라는 겁니다. 이 정의를 보셨다면 치킨을 사 먹고 나서 공룡고기 먹었다고 자랑해도 됩니다. 21세기 생물학자들 사이에서 유인원을 단계통군으로 정의하는 것이 점점 대세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정의하면 김팔원숭이, 오랑우탄, 고릴라, 침팬지, 보노보뿐 아니라 인간도 유인원에 포함됩니다. 유인원을 정의할 때 인류 계열만 왕따시키는 길도 있습니다. 그러면 인간은 유인원이 아니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정의된 개념은 측계통군입니다. 원숭이도 단계통군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다수 생물학자들이 원숭이 개념의 경우에는 측계통군 정의를 고집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정의하면 유인원은 원숭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당연히 인간도 원숭이가 아닙니다. 만약 어류와 원숭이를 단계통군으로 정의한다면 현생 인류도 어류이자 원숭이입니다. 그렇다면 따져볼 필요도 없이 인간은 어류의 후손이자 원숭이의 후손입니다. 우리의 고조할아버지도 외증조할머니도 어류이자 원숭이니까요. 하지만 통상적으로 생물학자들도 어류 개념과 원숭이 개념을 측계통군으로 정의합니다. 측계통군으로 정의한 어류 개념과 원숭이 개념에 비추어 볼 때 인간은 어류의 후손이며 원숭이의 후손일까요? 어류의 후손이자 원숭이의 후손 맞습니다. 상어와 인간의 최근 공동조상은 어류 맞습니다. 일본 원숭이와 인간의 최근 공동조상은 원숭이 맞습니다. 그래도 헷갈리면 신세계 원숭이와 구세계 원숭이의 최근 공동조상까지 거슬러 올라가 보십시오. 그 양반들은 우리의 직계조상님들 맞습니다. 그리고 그분들도 원숭이입니다. 도킨스는 원숭이 비슷한 어떤 동물이라고 말하지만 그냥 원숭이입니다. 물론 이수지와 리처드 도킨스를 구출하기 위해 책략을 부릴 수는 있습니다. 원숭이 개념을 현생종에만 쓰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어류 개념을 현생종에만 쓰면 인간이 어류의 후손이 아니라고 바둑바둑 우길 수 있습니다. 또 다른 길도 있습니다. 원숭이 개념을 기존의 측계통군 정의처럼 정의하면서 한 가지 조건을 달면 됩니다. 인류의 직계조상이었던 종들을 몽땅 원숭이 개념에서 왕따시키면 됩니다. 개념은 정의하기 나름이기 때문에 이딴 식으로 원숭이 개념을 정의하면 인간이 원숭이의 후손이 아니라고 바둑바둑 우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원숭이 개념을 정의하면 모든 현생 원숭이들의 최근 공동조상도 원숭이가 아닙니다. 왜 이런 미친 짓을 합니까? 원숭이가 우리 조상인 것이 그렇게 쪽팔립니까? 어류가 우리 조상인 것이 그렇게 쪽팔립니까? 그러고도 진화론자 행세를 하려고 합니까? 이과형 이과형에 따르면 양육에 참여하는 수컷이 섹스에만 올인하는 수컷에 비해 진화적 관점에서 볼 때 불리합니다. 두 종류의 수컷을 비교하는 방식이 참으로 가관입니다. 아내가 항상 외관 남자의 자식들만 임신하는데도 평생 양육에 힘쓰는 남자와 양육에는 관심이 없고 섹스에만 올인하는 남자를 비교합니다. 이것은 평생 농사를 열심히 짓지만 항상 엄청난 자연재해를 당해서 쌀 한 톨도 못 건지는 농부와 산에 가서 열매를 채집하는 채집꾼을 비교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이런 비교가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평균적으로 어떤지를 비교해야 합니다. 이과형에 따르면 질투를 하지 않는 남자는 유전자를 남기지 못합니다. 하지만 친족 선택을 무시하더라도 질투를 하든 말든 원시사회에서 남자가 섹스를 했다면 유전자를 남길 수 있었습니다. 질투를 안 하는 남자도 아내가 아닌 여자와 섹스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남편이 질투를 안 한다고 해서 아내가 남편하고는 섹스를 절대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과형에 따르면 어차피 아내의 뱃속에서 태어난 아이는 무조건 그 여자의 유전적 자식이기 때문에 남편이 다른 여자와 섹스를 못하게 만들어서 여자가 얻는 번식 이득이 전혀 없습니다. 남편이 다른 여자와 섹스를 하면 성병을 올물 수 있습니다. 남편이 건강을 잃으면 처자식을 잘 돌보기 힘듭니다. 그리고 그 성병이 아내에게로 옮을 수 있습니다. 남편이 다른 여자와 섹스를 하기 위해서는 시간과 에너지가 조금이라도 필요합니다. 그것은 아내와 아내의 자식을 위해 쓸 수도 있었습니다. 남편이 유부녀를 건드렸다가 그 여자의 남편에게 맞아 죽으면 처자식을 돌볼 수 없습니다. 남편이 특정한 여자와 섹스를 자주 하다 보면 정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아내를 차버릴 가능성이 높아질 겁니다. 이과형에 따르면 남편의 자원을 독점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질투하는 여자가 더 잘 번식했습니다. 저는 여자의 질투를 논할 때 독점이라는 단어를 함부로 써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류는 일부 다처제 사회에서 진화한 듯합니다. 부족장의 세 번째 아내가 된 여자의 입장에서 생각해 봅시다. 남편을 독점하기 위해 질투를 겁나게 많이 하는 것이 최적 전략일까요? 제가 보기에는 아닙니다. 첫째 아내와 둘째 아내가 버티고 있는데 남편을 독점하기 위해 죽어라 질투를 해서 불화를 많이 일으키면 이혼당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질 겁니다. 여자는 많이 우월한 남자를 다른 여자들과 공유하는 전략을 쓰거나 평범하거나 열등한 남자를 혼자 독점하는 전략을 쓰도록 진화한 듯합니다. 이덕하한테 연먹은 이후에 김포포 채널의 운영자 또는 운영팀이 특이점 채널을 새로 팠다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의 망상일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포포 채널의 구독자가 1만 1천명을 넘겼습니다. 압도적인 인기를 자랑하는 최재천의 아마존을 제외하면 진화심리학을 많이 다루는 한국의 유튜브 채널들 중에 인기가 가장 많아 보입니다. 제가 그 채널에 놀러가서 김포포를 비판하는 댓글을 많이 달았습니다. 비판 영상도 두 편 제작해서 제 채널에 올렸습니다. 비판 영상을 올린 것이 약 10개월 전쯤 일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이후에 김포포 채널의 영상이 하나도 안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저의 비판 댓글과 영상 때문에 김포포 채널이 개점 휴업 상태가 되었다고 생각한다면 저의 과대망상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김포포 채널이 개점 휴업 상태로 들어간 지 약 3개월 후부터 특이점 채널에서 영상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특이점 채널의 구독자 수는 5천명을 넘겼습니다. 여기가 진화심리학 3등으로 보입니다. 4등으로 보이는 익명의 도시 채널은 구독자 수가 2천명이 안됩니다. 5등으로 보이는 이덕하의 진화심리학 채널은 500명을 조금 넘겼을 뿐입니다. 제가 모르는 한국의 진화심리학 유튜브 채널을 알고 계신 분이 있다면 신고해 주십시오. 김포포 채널과 특이점 채널은 상당히 비슷해 보입니다. 두 채널 모두 진화심리학 영상을 여러 편 올렸습니다. 두 채널 모두 애니메이션을 잘 활용해서 이덕하의 진화심리학 채널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의 기술적 완성도를 자랑합니다. 두 채널의 애니메이션 스타일이 아주 비슷해 보이는 것은 애니메이션에 대해 하나도 모르는 저의 착각일 수 있습니다. 두 채널 모두 대다수 시청자들이 극찬하는 댓글을 달아줍니다. 하지만 제 눈에는 진화심리학에 대한 기초적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 영상을 제작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덕하한테 연먹은 이후에 김포포 채널의 운영자 또는 운영팀이 특이점 채널을 새로 팠다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의 망상일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엉터리 진화심리학을 팔아먹는 자들을 조직했다는 굳건한 의지를 품고 최재천 교수를 비판한 영상을 무려 28편이나 제작해서 올린 저는 특이점 채널의 진화 관련 영상을 적어도 3편은 비판하기로 했습니다. 노화의 진화를 다룬 영상이 첫받다인데 집단선택을 끌어들인 딱 한 장면만 빼면 제 눈에는 상당히 훌륭한 영상으로 보입니다. 저는 책과 영상에서 노화의 진화에 대한 가설을 소개한 적 있습니다. 영상에서는 재미삼아 설상가상이론이라는 이름을 붙이기도 했습니다. 이 가설의 핵심 아이디어의 기본은 적어도 조지 윌리엄스의 1957년 논문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특이점 채널의 영상도 저의 영상과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어서 마음에 들었습니다. 각 종마다 노화 완화와 관련된 최적 투자량이 있을 겁니다. 덩치가 커서 육식동물에게 잘 잡아먹히지 않는 코끼리나 딱딱한 등껍질의 보호를 받는 거북이는 포식자에 의한 사망률이 매우 낮기 때문에 노화에 맞서기 위해 상대적으로 아주 많은 자원을 투자하는 것이 유리할 겁니다. 반면 쥐처럼 아주 만만해서 이런저런 포식동물에게 쉽게 잡아먹히는 동물들은 사망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노화 방지를 위해 많이 투자하기보다는 재빠르게 성숙해서 자식을 낳는 전략이 유리할 겁니다. 어차피 젊고 건강한 개체도 아주 많이 잡아먹힌다면 노화 완화를 위한 투자 즉 상당히 먼 미래를 위한 투자를 많이 하는 것은 합리적 전략이 아닌 것 같습니다. 노화 완화를 위한 투자의 최저값에서 멀어질수록 번식 성공도가 떨어질 겁니다. 그리고 어떤 종의 평균 번식 성공도가 떨어질수록 멸종할 확률이 높아질 겁니다. 하지만 최저값에 가깝도록 진화하는 경향이 있는 이유는 멸종 확률이 떨어지기 때문이 아닙니다. 어떤 개체가 최저값에 가까울수록 같은 종의 다른 개체들보다 더 잘 번식할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즉 종 수준의 집단 선택 때문이 아니라 개체 수준의 자연 선택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특이점은 종 수준의 집단 선택을 끌어들입니다. 최저천도 노화를 설명하면서 집단 선택을 끌어들였습니다. 하지만 종 수준의 집단 선택은 아니었습니다. 이런 면에서는 특이점이 최저천만도 못합니다. 여기에서 집단 선택론의 문제점에 대해 자세히 논하지는 않겠습니다. 우선 리처드 도킨스의 이기적 유전자부터 읽어보십시오. 특이점 채널 운영자는 이기적 유전자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듯합니다. 더 깊이 공부하고 싶다면 조지 윌리엄스의 적응과 자연선택을 보십시오. 진화심리학계에서 고전으로 떠받드는 이 책은 집단 선택론에 결정적 타격을 입힌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엣지에서 화려한 필진을 끌어모아서 스티븐 핑커의 집단 선택 비판글에 대해 한마디 하는 자리를 마련해 놓았습니다. 집단 선택과 관련하여 어떤 쟁점들이 있는지 파악할 수 있을 겁니다. 진화 과학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들 앞에서 잘난 척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특이점, 김포퍼, 최재천의 아마존의 영상들만 봐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특이점 채널 운영자는 대체로 수천여가 바람기가 적으며 바람기 많은 여자와 결혼하면 막대한 번식 손해를 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남자가 수천여를 선호하도록 진화했다고 믿는 모양입니다. 인간의 진화한 심리를 해명할 때는 우선 원시 사냥채집 사회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현존 원시 부족들을 보면 여자가 사춘기 이후에 몇 년이 지나면 수천여로 남는 경우가 사실상 없다고 합니다. 현대 사회와는 달리 다들 유부녀이기 때문입니다. 가임 연령 여자들 중 상당히 많은 수가 비혼 또는 수천여 상태인 과거 농경사회나 현대 산업사회의 특성을 원시 사회에 투영해서는 안됩니다. 여자는 거의 쉬지 않고 애를 낳아 키우도록 진화했으며 원시 사회에서는 사실상 모든 여자들이 그런 식으로 살았을 것 같습니다. 사춘기 직후인 경우를 제외하고 가임 연령인 수천여가 사실상 없다면 천여성을 따져서 여자의 바람기를 평가하는 것은 대단히 바보 같은 전략입니다. 이것은 고등학교 입시시험에서 물리학 박사나 풀 수 있는 양자역학 문제를 내는 것만큼이나 변별력이 없어 보입니다. 천여성을 확인하기가 만만치 않다는 난점도 있습니다. 따라서 남자가 천여성에 집착하도록 진화했다는 가설은 별로 설득력이 없습니다. 이 가설을 지지하는 진화심리학자는 거의 없어 보입니다. 특이점 채널에 따르면 남자가 물난한 여자를 보고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는 이유는 뻐꾸기 확률이 높음을 본능적으로 떠올리기 때문입니다. 진화심리학을 제대로 공부하려면 근접 원인 즉 심리기재의 수준과 궁극 원인 즉 진화론적 원인 또는 선택압의 수준을 구분해야 합니다. 바람기 많은 여자와 결혼하면 남의 유전적 자식을 키울 확률이 높아진다는 것은 선택압 수준의 분석입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남자가 물난한 여자를 싫어하도록 진화했다고 합시다. 이때 남자가 의식적으로도 무의식적으로도 왜 물난한 여자가 싫은지에 대해 전혀 모를 수 있습니다. 뻐꾸기 확률에 대한 명시적 정보 처리가 남자의 뇌에서 전혀 일어나지 않고도 그런 여자를 싫어할 수 있는 겁니다. 얼굴 예쁜 여자를 보면 좋은 유전자나 임신 능력을 떠올리지 않고 그냥 좋다는 느낌이 들듯이 물난해 보이는 여자를 보면 깊은 연애나 결혼의 맥락에서는 그냥 싫다는 느낌이 들도록 남자가 진화했을 것 같습니다. 특이점은 남자의 부성 불확실성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아내의 자식이 남편의 유전적 자식인지 여부를 남편이 판단할 방법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엄밀히 말하자면 확실히 판단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남자가 아이의 외모나 냄새를 통해 유전적 자식일 확률을 평가하고 그 평가에 따라 아이에 대한 사랑을 조절하도록 진화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남자가 그렇게 진화했음을 시사하는 연구들이 있습니다. 어차피 자신의 유전적 자식임을 확신할 수 있는 어머니와는 달리 아버지는 자식의 얼굴이 자신과 닮을 때 애정을 더 많이 보인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상당히 높은 비율로 냄새를 통해 자기 자식을 식별할 수 있으며 이런 식의 자식 식별이 애정 수준과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특이점 채널에 따르면 과거 사냥채집 사회에서는 여자가 어린 자식을 돌보면서 음식을 구하는 것이 힘들었습니다. 현존 원시 부족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주로 남자들이 사냥을 하고 주로 여자들이 채집을 합니다. 열량을 기준으로 볼 때 여자들이 구해오는 음식이 남자들의 성과를 뛰어넘는 부족들도 있다고 합니다. 사냥의 경우에는 하루종일 허탕칠 때도 많기 때문입니다. 특이점은 원시 사회의 결혼에서 남편이 아내에게 제공하는 것이 주로 보금자리와 음식이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사냥채집 사회에서는 계속 옮겨다니며 살기 때문에 집의 중요성이 농경사회나 산업사회에 비해 훨씬 떨어집니다. 그리고 현존 원시 부족에서는 남자들이 사냥한 것을 기여도와 상관없이 부족 내에서 골고루 분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렇다면 남편이 자기 아내에게 독점적으로 음식을 공급하기가 힘듭니다. 여기에서도 특이점 채널은 현대사회의 특성들을 원시 사회에 투영하는 것 같습니다. 현대사회에서는 남자의 경제적 자원이 대단히 중대한 요인입니다. 원시 부족에서 재산 자체가 아주 보잘것 없으며 남자가 사냥한 것들 중 대부분을 골고루 분배했다면 남자가 소유한 경제적 자원의 중요성이 매우 떨어졌을 것 같습니다. 특이점에 따르면 여자는 알파메일에게 유전자만 받는 일부 다처형 번식 방법을 폐기하고 일부일처 결혼을 선택하도록 진화했습니다. 하지만 현존 원시 사회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일부 다처 결혼과 일부일처 결혼이 공존하는 약한 일부 다처제 사회입니다. 여자가 때로는 일부 다처 결혼을 선택해서 우월한 남자를 다른 여자들과 공유하는 전략을 쓰고 때로는 일부일처 결혼을 선택해서 평범하거나 열등한 남자를 독점하는 전략을 쓰도록 진화했을 것 같습니다. 남녀가 본능을 억누르고 일부일처형 결혼을 한다는 말도 이상합니다. 남녀 모두 일부일처 결혼을 위한 심리기제들과 일부 다처 결혼을 위한 심리기제들을 진화시켰을 것 같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일부일처 결혼을 위해 진화한 사랑에 빠질 때 본능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본능대로 느끼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특이점은 남자와는 대조적으로 여자에게는 좋은 유전자와 출산 능력이 중요했다고 주장합니다. 마치 남자가 제공하는 유전자의 질은 별로 중요하지 않는 듯이 이야기합니다. 흔히 여자는 남자의 외모에 별로 신경을 안 쓴다고 이야기합니다. 얼굴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여자는 남자의 키에 대단히 집착합니다. 큰 키는 좋은 유전자와 상관관계가 높을 것 같습니다. 여자는 남자의 지위에도 대단히 집착합니다. 원시사회에서 높은 지위와 좋은 유전자 사이에 상관관계가 높았을 것 같습니다. 특이점에 따르면 여자가 평범하거나 열등한 남편이 제공하는 자원을 독점하고 우월한 남자와 바람을 피움으로써 좋은 유전자를 얻는 것이 이상적인 번식 방법입니다. 평범한 여자의 입장에서 볼 때 우월한 남자의 세 번째 아내가 되는 전략을 쓸 수도 있고 평범한 남자의 유일한 아내가 되는 전략을 쓸 수도 있습니다. 남편이 우월하면 우월한 남편으로부터 온과 떡고물이 떨어진다는 장점이 있고 그냥 남편하고 섹스를 하면 좋은 유전자를 얻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반면 남편을 다른 여자들과 공유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평범한 남편을 독점하면 독점으로부터 얻는 이득이 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평범하다면 좋은 유전자를 얻기 위해 바람을 피우는 모험을 감행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두 전략에는 각각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어떤 전략이 이상적이라고 말하기 힘듭니다. 물론 평범한 남편을 독점하면서 바람을 피워서 좋은 유전자를 얻었는데 남편에게 절대 들키지 않는다면 여자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좋을 겁니다. 이런 비현실적인 상황을 이상적이라고 이야기하고 싶다면 평범한 여자가 부족에서 가장 우월한 남자를 완전히 독점하는 또 다른 비현실적인 상황을 이상적이라고 이야기하는 편이 차라리 나을 것 같습니다. 특이점에 따르면 아내가 바람을 피워서 외관 남자의 자식을 임신하는 것이 남자가 가장 기피해야 할 상황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남자에게 거의 최악의 시나리오는 죽을 때까지 결혼도 못할 뿐 아니라 섹스를 한 번도 못하는 것입니다. 열등한 남자의 입장에서는 바람기가 겁나게 많은 여자와 결혼해서 자기 유전자를 남길 가능성을 약간이라도 확보하는 것이 모태솔로로 죽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이 영상을 여기까지 정독했다면 대충 감이 올 겁니다. 진화과학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들 앞에서 잘난 척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특이점, 김포퍼, 최재천의 아마존의 영상들만 봐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진화생물학 또는 진화심리학을 어느 정도 깊이 있고 정확하게 이해하고 싶다면 이덕하의 책과 영상을 보면서 온갖 골치 아픈 개념적, 이론적, 방법론적, 실증적 쟁점들에 대해 머리를 지워 짜는 경험을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흑자 헬스를 비판한다고 해서 이덕하가 꼴패미거나 용찬우 추종자라고 짐작하고 싫어요부터 누르고 악플부터 달려고 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게 생각되신다면 우선 이 영상들을 먼저 보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들을 보고도 이덕하를 그런 식으로 조롱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쓰레기님들은 제발 꺼져주십시오. 너같은 새끼님들이 다신 악플이라도 웬만하면 고의 간직해드리게 싸우니 그건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흑자 헬스 조직이라고 제목에 험악하게 써놓았지만 상당히 정중하게 비판할 겁니다. 취재천 교수를 조롱하면서 비판한 영상들과 비교해보면 차이를 실감할 수 있습니다. 흑자 헬스의 영상들을 상당히 많이 보았는데 왠지 정이 가는 인간이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반면 최재천이 그따위로 살아가는 꼬락선일을 보면 짜증이 밀려오는 것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흑자 헬스가 감히 진화 심리학에 대해 썰을 풀었습니다. 흑자 헬스의 아주 많은 팬들이 그런 썰들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진화 심리학을 제대로 공부하고 싶다면 이 영상을 보고 거기에서 소개한 책들을 읽어보십시오. 제가 올린 진화 심리학 영상들도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진화 심리학의 핵심을 제대로 익히지 않으면 어설픈 진화 심리학설에 현혹되기 쉽습니다. 흑자 헬스는 10만 년 전에 인간 뇌의 진화가 끝났다는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가나자와 사토시가 처음 읽는 진화 심리학이라는 책에서 비슷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만 10만 년이 아니라 1만 년을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인류의 진화는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람들마다 번식 성공도에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으며 번식 성공도에 차이가 있다면 진화가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농경과 목축이 시작된 이후에 지난 1만 년 정도 동안 인류가 처한 환경은 그 이전의 사냥 채집 사회와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아주 많이 달라졌습니다. 상대적으로 안정적이었던 환경에 비해 많은 것들이 달라졌기 때문에 지난 1만 년 동안에 인류가 그 이전보다 훨씬 빠르게 진화했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지난 1만 년 또는 10만 년 또는 20만 년 동안 인류가 정신적인 면에서 진화하지 않았다는 가설은 정치적으로 올바른 가설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자칭 진보주의자들에게 정치적으로 편리한 가설입니다. 유태인들의 IQ는 유독 높고 노벨상도 엄청나게 많이 탑니다. 이것을 지난 수천 년 동안의 자연선택으로 설명할 수도 있지만 순전히 유태인의 교육문화 때문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지난 1만 년 동안 인류가 정신적인 면에서 전혀 진화하지 않았다면 자칭 진보주의자들이 싫어하는 진화 가설을 배제하고 문화 가설이 무조건 옳다고 우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지구상에는 여러 인종들이 살고 있는데 지난 10만 년에서 20만 년 동안의 진화가 인종적 다양성을 만들어낸 것 같습니다. 적어도 신체적인 면에서 인류는 그 기간 동안 눈에 띄는 진화를 겪은 겁니다. 신체가 진화하는 동안 뇌만 진화 파업을 벌였다면 대단히 희한한 일입니다. 진화 파업 가설을 지지하는 사람에게 인종마다 뇌의 크기가 상당히 다른 이유를 한번 물어보십시오. 인종 간 성격 차이나 지능 차이가 순전히 문화나 역사의 결과이며 진화는 어떤 역할도 하지 않았다고 무턱대고 믿는 자칭 진보주의자들이 아주 많습니다. 지난 20만 년 동안 인류가 정신적인 면에서 전혀 진화하지 않았다는 가설은 그런 정치적으로 올바른 새끼들의 입맛에 잘 맞습니다. 니들은 정신적인 면에서 인류의 진화가 그 기간 동안 전혀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을 확실히 알 정도로 존나 전지전능에서 존나 좋겠다. 저는 페미니스트들을 빡치게 하는 가설을 소개하는 영상을 올렸다가 유튜브 측으로부터 정식으로 경고를 먹은 적 있습니다. 찰스 다윈이 인간의 유래라는 책에서 제시한 가설을 차분하게 소개하는 영상이었습니다. 인종의 진화는 정치적 올바름이 지배하는 현대사회에서 과학자도 감히 건드려서는 안 되는 성역으로 보입니다. 유튜브 영상에서 감히 인종의 진화에 대한 소신 발언을 더 깊숙이 하지는 못하겠습니다. 유튜브의 검열과 추방이 존나 무섭습니다. 흑자헬스가 정치적으로 올바른 새끼들이 벌이는 바보들의 행진에 동참하기 위해 지난 10만 년 전에 인류의 정신적 진화가 끝났다고 말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냥 어딘가에서 누군가가 비슷한 말을 하는 것을 보고 고지곳대로 믿은 것 같습니다. 진화심리학은 온갖 정치적, 도덕적, 이데올로기적 문제들과 골치 아프게 얽혀 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수학이나 물리학과는 달리 이데올로기적 저의를 품고 개소리를 하는 쓰레기들이 진화심리학계는 많습니다. 한국에서는 서울대와 이화여대에서 교수식이나 헤쳐먹으신 최재천님께서 대표적으로다가 그런 새끼님이십니다. 책에서 보았다고 해서, 교수가 말했다고 해서, 심지어 논문에서 보았다고 해도 쉽게 믿으면 안 됩니다. 인간의 신체와 관련해서는 지난 1만 년 동안 일어난 진화에 대한 연구가 꽤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얍 농업으로 말라리아가 더 극성을 부렸기 때문에 말라리아에 대한 방어에 큰 도움이 되는 낱모양 적혈구를 만들어내는 유전자가 아프리카에 많이 퍼졌다는 가설이 점점 정설로 인정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목축을 많이 하는 문화권에서는 성인의 젖소와 능력이 번식에 도움이 많이 되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런 능력이 더 뛰어나도록 진화했다는 가설이 점점 정설로 인정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신체적인 측면에서 인류의 진화가 이렇게 상당한 정도로 일어나는 기간 동안 뇌만 진화 파업을 벌였다면 대단히 희한한 일입니다. 뇌가 21세기 자칭 진보주의자들의 눈치를 보았기 때문에 10만 년 동안이나 감히 진화하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자칭 진보주의자 새끼가 있다면 동방불패도 울고 갈 정도의 과대망상 신공을 시전하고 있는 겁니다. 진화 심리학자들이 지난 1만 년 동안의 진화를 경시하는 경향이 있긴 합니다. 여기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1만 년은 엄청나게 긴 시간입니다. 인류 역사를 보면 그동안의 파란만장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25년을 한 세대라고 한다면 1만 년은 400세대에 불과합니다. 진화에서는 절대적 시간보다는 세대수가 더 중요합니다. 400세대에 대단한 진화가 일어났다고 보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10만 년은 4천 세대이며 4천 세대를 400세대만큼 경시하기는 힘듭니다. 제대로 된 진화 심리학자라면 지난 1만 년 동안의 인류 진화를 상대적으로 경시할 수는 있지만 완전히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농경과 목축이 시작되기 전에 인류는 사냥채집 사회를 이루며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진화했습니다. 따라서 우선 사냥채집 사회의 환경에 대한 모형, 즉 모델을 만들어내고 거기에서 출발해서 인간의 마음을 진화심리학적으로 연구하는 것이 방법론적으로 꽤나 합당해 보입니다. 지난 1만 년 동안의 인류의 환경은 그 이전의 사냥채집 사회의 환경에 비해 대단히 변화무쌍하기 때문에 환경에 대한 모형을 만들기가 훨씬 힘듭니다. 이런 식의 논리가 성립한다면 남자가 여자와 섹스를 하다가 성병에 걸릴 수도 있고 여자의 남편에게 맞아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남자가 되도록 섹스를 안 하도록 진화했을 겁니다. 흑자헬스는 큰 근육이 생존에 불리하다고 주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되도록 근육을 작게 유지하도록 진화했다는 얘기입니다. 보디빌더 박승연도 비슷한 말을 한 적 있으며 저는 이 영상에서 그런 주장을 비판했습니다. 흑자헬스의 말대로 근육이 클수록 연비가 떨어집니다. 가만히 있어도 에너지를 더 많이 소모합니다. 똑같이 50kg로 벤치프레스를 10회 해도 근육이 큰 사람이 에너지를 더 많이 소모합니다. 이것이 현대사회에서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에게는 희소식이지만 굶주름의 위협이 상당했던 원시사회에서는 골칫거렸을 겁니다. 하지만 큰 근육을 유지할 때 단점이 있기 때문에 인간이 되도록 작은 근육을 유지하도록 진화했다고 결론 내린다면 너무 성급합니다. 이런 식의 논리가 성립한다면 남자가 여자와 섹스를 하다가 성병에 걸릴 수도 있고 여자의 남편에게 맞아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남자가 되도록 섹스를 안 하도록 진화했을 겁니다. 남자의 성욕이 어떻게 진화했는지 해명하고 싶다면 섹스가 남자에게 어떤 번식 손해를 안겨주는지만 따지면 안됩니다. 섹스가 남자에게 어떤 번식 이득을 안겨주는지도 함께 따져야 합니다. 콘돔이 없던 원시사회에서는 잦은 섹스가 임신으로 이어지기 쉬웠기 때문에 섹스는 남자에게 엄청난 번식 이득을 챙겨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남자의 근육 크기와 관련된 자연선택을 해명하기 위해서는 큰 근육이 남자에게 어떤 번식 손해를 안겨주는지만 따져서는 안됩니다. 큰 근육이 남자에게 어떤 번식 이득을 안겨주는지도 함께 따져야 합니다. 가능하다면 정량 분석에도 도전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번식 이득, 번식 손해라는 말에 주목해야 합니다. 흑자에 쓰는 큰 근육이 생존에 방해된다고 이야기했는데 자연선택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생존 경쟁이 아니라 번식 경쟁입니다. 아무리 잘 생존해도 번식을 전혀 하지 못한다면 자연선택에서는 완전히 망할 수 있습니다. 자연선택에서 생존은 그 자체로 의미 있는 것이 아닙니다. 번식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생존해야 하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겁니다. 수컷 공작의 커다랗고 화려한 꼬리는 생존에 방해됩니다. 그래도 진화했습니다. 왜냐하면 짝짓기에 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큰 엔진은 연비에 도움이 안됩니다. 그래도 스포츠카가 팔립니다. 왜냐하면 빨리 달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스포츠카가 짝짓기에 큰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큰 근육은 남자의 번식에 여러가지 이득을 안겨줄 수 있습니다. 첫째, 사냥을 더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처자식에게 먹을 것을 더 잘 제공할 수 있으며 지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둘째, 부족 내 몸싸움을 더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위가 높아지고 여자들 사이에서 인기가 올라갑니다. 셋째, 아내와 아내의 자식을 더 잘 보호할 수 있습니다. 아내의 자식이 남자의 유전적 자식일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것은 결국 남자의 유전자 복제에 도움이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넷째, 여자가 키 크고 근육이 우람한 남자를 더 좋아하기 때문에 여자들 사이에서 인기가 올라갑니다. 몸매가 같을 때 키가 클수록 근육도 더 큽니다. 흑자 헬스의 논리대로라면 큰 키도 연비를 악화시켜서 생존에 방해되기 때문에 남자가 되도록 작은 키를 유지하도록 진화했을 겁니다. 다섯째, 전쟁을 할 때 공을 세울 가능성도 높고 생존할 가능성도 높을 겁니다. 흑자 헬스가 이 장면에서 용찬우를 떠올려봐도 될 것 같습니다. 흑자 헬스처럼 근육이 크면 무작정 손해라고 생각하면 안됩니다. 번식의 관점에서 볼 때 어느 정도로 큰 근육이 최적값인지를 따져야 합니다. 그리고 최적값은 환경에 따라 많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근의 시기에는 굶주림의 위협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작은 근육이 도움이 될 겁니다. 인간은 굶주릴수록 근육에 덜 투자하고 더 악착같이 지방을 축적하도록 진화한 듯합니다. 그래서 보디빌더들이 다이어트를 할 때는 근육을 키우기 힘든 것 같습니다. 큰 힘을 쓸 일이 많을수록 큰 근육이 유리합니다. 이 때문에 인간은 힘에 붙이게 근육을 쓰면 근육이 커지도록 진화한 듯합니다. 남자도 되도록 작은 근육을 유지하도록 진화했다고 보디빌더나 헬창이 느끼는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약물 보디빌더들은 말할 것도 없고 내추럴 보디빌더들도 원시사회 기준으로 보면 너무 큰 근육을 키우는 것 같습니다. 그들은 근육 성장의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 길을 쓰기 때문에 노력에 비해 근육이 커지지 않는 것에 좌절합니다. 유산소 운동을 할 때도 근손실을 걱정해야 합니다. 리모컨 누르기 운동만 해서 원시사회 기준으로 볼 때 근육이 대단히 빈약한 남자의 헬린이는 보디빌더의 눈에 애들 장난 같아 보이는 운동만 해도 힘이 팍팍 세지고 근육도 빠르게 붙습니다. 달리기를 해도 근육이 생깁니다. 그런 헬린이라면 근육이 빠르게 불어나도록 남자가 진화했다고 느껴질 겁니다. 자위행위를 동반한 야동시청은 시간 낭비일 뿐 아니라 정액 낭비입니다. 번식 경쟁의 측면에서 볼 때 이것은 미친 짓입니다. 남자가 야동에 취약한 이유는 야동이 없는 환경에서 진화했기 때문인 듯합니다. 맹수가 전혀 없는 환경에서 진화한 초식동물이 맹수의 아주 취약한 것과 비슷하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흑자헬스에 따르면 남자가 운동을 거의 안 하고 술과 치킨에 쩔어 살아서 근육은 아주 빈약하고 배가 엄청 튀어나와도 뇌는 지금이 딱 좋다고 생각합니다. 살아남았으니까요. 심리학을 할 때 뇌를 이런 식으로 의인화하면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리더 코스미디스와 존 투비가 이끌어온 산타바바라 학파 진화심리학에서는 인간의 마음이 수많은 부품들로 이루어져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품을 모듈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심리기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거칠게 말하자면 마음이 수많은 진화한 모듈들로 이루어져 있다는 가설을 대량 모듈성 퇴제라고 합니다. 각각의 심리기제들이 긴밀하게 협동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두 심리기제가 서로 충돌하는 정보를 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의인화를 하자면 심리기제 A의 생각과 심리기제 B의 생각이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심지어 그런 충돌이 자연선택에 의해 잘 설계된 자기기만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진화심리학은 마음을 하나의 영혼으로 보는 관점과 대조됩니다. 통상적으로 의인화는 하나의 영혼을 상정합니다. 마음에 통합된 측면이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분열된 측면에도 주목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마음을 구성하는 부품들의 구조를 해명한 이후에 부품들 사이에 상호작용들을 해명해야 마음 전체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나무를 볼 생각도 안 하면서 숨만 보려는 애매한 전체론은 빛좋은 개살구에 불과합니다. 전체를 구성하는 부분들에 주목하는 환원론의 바탕을 두고 부분들 사이의 상호작용들을 통해 전체를 설명하는 전체론이 과학적 전체론입니다. 자연선택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생존 경쟁이 아니라 번식 경쟁입니다. 생존은 그 자체로 의미 있는 것이 아니라 번식의 전제 조건이기 때문에 중요한 겁니다. 따라서 지금 생존했다는 이유만으로 마냥 만족해하는 뇌보다는 번식을 위해 분투하는 뇌가 자연선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육은 아주 빈약하고 배는 엄청 튀어나와서 여자들에게 인기가 거의 없는데도 만족하는 뇌와 여자의 인기를 얻기 위해 무언가 조치를 취하려는 뇌 중에 어느 쪽이 자연선택될 것 같습니까? 이런 식의 질문에 의인화가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긴 하지만 흑자 헬스는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코끼리 바다표범 수컷들은 으뜸 수컷, 즉 알파메일의 지위를 차지하기 위해 글자 그대로 피터지게 싸웁니다. 으뜸 수컷이 되면 수많은 암컷들을 임신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으뜸 수컷에 도전할 수 있을 정도로 잘 성장했는데도 생존만 추구하면서 으뜸 수컷이 되기 위한 위험한 도전을 절대로 하지 않는 수컷과 큰 위험을 무릅쓰고 으뜸 수컷이 되기 위해 발버둥치는 수컷 중에 누가 더 잘 번식할 것 같습니까? 몸을 엄청나게 사리면서 생존만 도모하는 수컷이 대체로 더 오래 살 겁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몸을 지나치게 사리면 번식의 측면에서는 망하기 쉽습니다. 생존만 따져도 흑자 헬스의 말은 이상합니다. 현재 생존에 있다는 것에 마냥 만족하는 동물은 미래의 생존을 위해 무언가 조치를 치유하는 동물에 비해 미래에 생존할 가능성이 떨어질 겁니다. 다른 조건들이 같다면 더 오래 생존하는 동물이 대체로 더 잘 번식합니다. 원시 사냥채집 사회에서 근육은 아주 빈약하고 배가 엄청 튀어나온 남자는 생존의 측면에서도 상당히 불리할 것 같습니다. 현재 살아남았다는 이유만으로 현재의 몸에 만족하는 뇌와 미래에 더 잘 생존하기 위해 자신의 몸을 변화시키려는 뇌 중에 어느 쪽이 자연선택될 것 같습니까? 이 질문에는 의인화의 문제뿐 아니라 다른 골치 아픈 문제들도 수반되지만 흑자 헬스는 이런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원시 사회 기준으로 볼 때 배불뚜기의 빈약한 근육은 남자의 번식에 별로 도움이 안 되는 상태입니다. 그런데도 왜 뇌가 이런 상태를 그냥 방치하는 경우가 많을까요? 왜 아주 많은 남자들이 이런 상태에 안주할까요? 저는 이것을 남자들이 진화한 과거 환경과 남자들의 뇌가 작동하는 현재 환경 사이의 차이로 설명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식의 설명을 진화적 불일치 가설이라고 합니다. 심리기제가 진화한 과거 환경과 심리기제가 작동하는 현재 환경 사이의 괴리가 클수록 심리기제가 엉뚱하게 작동할 가능성이 큽니다. 현재의 환경은 과거 사냥채집 사회와는 어떤 면에서는 엄청나게 다릅니다. 짝짓기를 위해 진화한 남자의 성욕은 야동을 통해 만족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위행위를 동반한 야동시청은 시간 낭비일 뿐 아니라 정액 낭비입니다. 번식 경쟁의 측면에서 볼 때 이것은 미친 짓입니다. 남자가 야동에 취약한 이유는 야동이 없는 환경에서 진화했기 때문인 듯합니다. 맹수가 전혀 없는 환경에서 진화한 초식동물이 맹수의 아주 취약한 것과 비슷하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거에 많이 부닥쳤던 문제에 대한 해법을 찾아낼 때는 자연선택이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기도 하지만 미래를 내다보고 해법을 장착해 주지는 않습니다. 리처드 도킨스는 자연선택의 이런 측면을 눈먼 시계공이라는 말로 표현했습니다. 이것은 시행착오 방식의 근본적인 한계입니다. 지적설계 방식에서는 설계자의 지능이 뛰어나다면 미래에 대비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지적설계는 눈멀지 않은 시계공일 수 있습니다. 과거에 존재하지 않았던 온갖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인간의 놀라운 범용 지능이 자연선택이라는 눈먼 시계공의 작품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골치 아픈 문제를 여기에서 다룰 수는 없습니다. 먹을 것이 항상 아주 풍부한데도 현대인들이 지방을 엄청나게 많이 축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바보 같은 행태입니다. 하지만 먹을 것을 구하기 힘들었고 어쩔 수 없이 신체를 아주 많이 움직여야만 했던 사냥채집 사회에서 진화한 심리기제들과 생리기제들이 먹을 것이 아주 풍부한 현대 환경에서도 지방을 악착같이 축적한다고 해도 그리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진화한 심리기제는 그 구조대로 물리법칙에 따라 작동할 뿐입니다. 현대 환경에서 번식의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를 고심해본 이후에 작동하지는 않습니다. 어려운 말로 하자면 동물은 적합도 최대화자가 아니라 적응 실행자입니다. 적합도를 최대화하기 위해 고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진화한 심리기제 즉 적응이 그냥 물리법칙에 따라 실행됩니다. 이런 면에서 인간을 포함한 동물들은 유연하지 못하고 대단히 경직되어 있습니다. 흑자헬스의 의인화 방칙을 무리하게 빌려 쓰자면 야동과 맥주와 치킨에 쩔어 사는 남자의 뇌가 지금이 딱 좋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살아남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작동하는 뇌가 과거 원시사회에서 통했기 때문입니다. 이 장면에서 뇌가 수많은 모듈들로 이루어져 있다는 대량 모듈성 퇴제를 적용해 볼 수 있을 겁니다. 뇌 중에 지방축적을 담당하는 부품은 지금이 딱 좋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뇌 중에 지휘축우를 담당하는 부품과 짝짓기를 담당하는 부품은 지금 상태에 불만이 많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자가 헬스장에 등록하는 겁니다. 지방을 악착같이 축적하려는 부품과 더 높은 지위를 갈망하는 부품이 이런 식으로 충돌할 수 있습니다. 저는 컴퓨터 게임이나 영화에서 재미와 관련된 남자의 본능을 이용하는 방식을 운동 프로그램 개발에 응용하면 작심삼일로 끝날 가능성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모여서 머리를 쥐었자면 남자의 사냥 본능, 몸싸움 본능, 전쟁 본능, 가족보호 본능 등을 많이 자극해서 재미를 많이 주는 운동 프로그램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흑자헬스에 따르면 남자들이 운동을 하기 싫어하는 이유는 휴식 본능이 엄청나게 강력하기 때문입니다. 사냥, 부족 내 몸싸움, 부족 간 전쟁 등의 에너지를 폭발적으로 쓰기 위해 평소에는 거의 움직이지 않도록 남자가 진화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진화심리학설은 격투기 선수나 바둑기사가 실전에서 에너지를 폭발적으로 쓰기 위해 평소에는 가만히 쉬기만 하는 것이 좋다는 이야기만큼이나 설득력이 없어 보입니다. 학생들이 공부를 안 할 때가 많은 이유는 시험 볼 때 에너지를 폭발적으로 쓰기 위해 휴식이 필요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대다수 학생들에게 학교 공부가 재미없기 때문입니다. 휴식 본능이 그렇게 엄청나다면 남학생들이 친구들과 몸을 열심히 쓰면서 노는 대신 가만히 쉬고 있을 겁니다. 컴퓨터 게임을 몇 시간 동안 쉬지 않고 하는 일은 거의 벌어지지 않을 겁니다. 특히 남자아이들은 어렸을 때부터 서로 뒤엉켜서 뒹굴거나 뛰어다니는 놀이를 아주 좋아합니다. 사냥채집 사회에서 남자들이 사냥, 부족 내 몸싸움, 부족 간 전쟁, 가족 보호 등을 더 많이 했기 때문에 몸을 쓰는 훈련이 여자보다 더 많이 필요했을 겁니다. 따라서 그런 것들과 관련된 몸놀림에서 남자가 여자보다 훨씬 큰 재미를 느끼도록 진화했을 것 같습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놀이와 학습을 반대말로 보는 경향이 있지만 번식에 도움이 되는 것들을 학습하기 위해 재미와 놀이가 진화했을 것 같습니다. 놀이와 학습이 반대말처럼 된 이유는 사냥채집 사회와 현대 사회에서 요구되는 능력이 매우 다르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원시 사회에서는 사냥과 싸움을 잘하는 남자가 출세했겠지만 현대 한국 사회에서는 영어와 미적분을 잘하는 남자가 출세합니다. 많은 나라에서 포유류 사냥을 금지하거나 엄격히 제한합니다. 아프리카에 가서 엄청난 돈을 쓰면서 사냥을 하는 등 일부 남자들은 어떻게든 사냥을 하려고 합니다. 남자가 사냥에서 큰 재미를 느끼도록 진화한 것이 중요한 이유로 보입니다. 많은 남자들이 낚시에 미쳐 사는 이유는 낚시가 과거 우리 조상들이 했던 포유류 사냥과 꽤나 비슷하기 때문인 듯합니다. 남자들이 많이 즐기는 컴퓨터 게임에는 사냥, 몸싸움, 전쟁을 떠올리게 하는 요소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게임 제작사에서 재미와 관련된 남자의 본능을 이용하는 법을 터득했기 때문인 듯합니다. 흑자 헬스는 인간의 노예가 새로운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헬스장 등록을 해놓고 작심삼일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남자들이 재미를 많이 느끼는 컴퓨터 게임이나 스포츠를 접하면 그것이 처음이라 하더라도 금방 빠져듭니다. 보디빌딩식 웨이트 트레이닝은 원시 사냥 채집사회의 남자의 번식에 거의 도움이 되지 않았을 법한 동작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웨이트 트레이닝을 통해 근육을 키우면 사냥, 싸움, 가족 보호에 도움이 되고 여자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아졌겠지만 원시 사회 남자들이 웨이트 트레이닝 방식으로 근육을 키울 수 있다는 것을 알았을 가능성은 사실상 없어 보입니다. 인간에게 휴식 본능과 새로운 것을 싫어하는 습성이 없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런 요인이 헬스장 작심삼일에 약간이라도 기여할 수는 있을 겁니다. 하지만 남자의 진화한 본성상 웨이트 트레이닝이 큰 재미를 주는 운동이었다면 그런 것들은 쉽게 극복되었을 겁니다. 저는 컴퓨터 게임이나 영화에서 재미와 관련된 남자의 본능을 이용하는 방식을 운동 프로그램 개발에 응용하면 작심삼일로 끝날 가능성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모여서 머리를 쥐어짜면 남자의 사냥 본능, 몸싸움 본능, 전쟁 본능, 가족 보호 본능 등을 많이 자극해서 재미를 많이 주는 운동 프로그램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시도가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기억이 없습니다. 이런 운동 프로그램에는 비용이 많이 들어서 돈 많은 남자들만 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일단 사냥채집사회식 운동 프로그램이 개발되면 대중화의 길도 어느정도 열릴 겁니다.